사랑하는 몰래 사랑해 마지막으로 부르고 마지막으로 부르고 사랑하면 보내줄지도 않은거고 그런 말 몰라요 여러분? 그냥 보여줄 줄 알아요 사랑이지 이제 마지막 거 부르고 이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도 마음이 진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목이 다 쉬었어요 진짜로 괜찮아요? 다 아픈데 내가 아픈다는 데는 괜찮아요 진짜 모를 수 있는 목이 없어요 근데 목이 쉬워가지고 지금부터는 아마 되게 걱정되면 잘 안될 거예요 제가 지금 컨트롤이 있잖아요 근데 다 아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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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 . , , . 제가 지금 컨디션을 할 수 있던데 모르겠네 음악 없이! 우반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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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판타시! 우반주! 우반주이 왜 나왔어? 아 제가 그래 진짜 노래를 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잘한다 이거 잘한다 왜 불러볼까요? 불러본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하긴 한데 너무 해 안녕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타협을 합시다 타협을 저기서 지금 제가 타협을 합시다 그러니까 네에이 이렇습니다 여기 꼭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모인군 맞죠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타협을 합시다 음 잘한다 그치? 진짜 멋있게 하하하하 그냥 다 놓고 고를게요 그러면 뭐 그냥이 다 놓고 한국에서는 그걸 삑사리라고 하는데 대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나? 삑사리를 뭐라요? 흑사리라는게 있어요 근데 음이탈 라는건데 그게 이제 야알로? 야알로? 라는게 있는데 음이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렇게 하시니까 하하하하 해! 이런 강경한 현어를 보이시니까 지금 진짜 제가 계산을 봤을땐 지금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진짜 없는데 밖에 지금 비오나요 혹시? 아니 괜찮아 괜찮아 비 비쳤어요? 그래서 오고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진짜 세다 대박 진짜 세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보내 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우와 진짜 세다 하하 하하 하 뭐하지? 잘하네요 저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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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뭘 그렇게 재밌어 손 떼고 하하 하하하 오케이 그러면은 음 음 바람쥬 크라이꽃 한 가지 드라마 유엔아 컷 이래서는 반주가 없어요 무 반주 무 반주가 없어요 진짜 할 수는 없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밖에 지금 빈 드랍 석시하게 얘기해 와요? 오고 있어? 비가? 네 비가 와요? 레인 드랍! 레인 드랍! 지금 진짜 겁지 마시지 아닌데 레인 드랍은 비가 와요 지금 그냥 이거 노래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비가 와요 파이팅 아멘